저는요 오늘 쌀이버섯 산행을 온 거에 왔거든요 여러분 연기쌀이버섯 산행을 왔는데요 딸랑 하나 만나고요 제가 무엇을 봤냐 여러분 지금 기차 놀이를 하고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흰털깔대기 버섯입니다 땅르탈이 이야 이게 뭐야 그런데 와 가시 닫혔네 너무 늦게 왔네 꽃송이 한참때도 흰털깔대기가 나오더만 지금도 이렇게 늦게 나오네요 이야 이건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쭉 여기 보고 잠깐만 싱싱한게 있나 보자 우와 싱싱한게 또 있긴 있네 우와 조금 대가 조금 짱짱한거는요 좀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버섯을 너무 못 따가지고 이야 세상에 얘들아 아이고 세상에 근데 빨리 나온 애들 보세요 이제 자연으로 이거 보세요 말랐어요 말라 너무 건조해가지고 세상에 이야 이게 뭐니 이게 뭐니 너는 일찍 나왔어 그치 이리 봐 보세요 말라가지고 이야 여기서부터 세상에 이제 나오는 거서부터 먼저 나온 거서부터 이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싱싱했더라면은 제법 따갈던데 이것도요 어 식용버섯이거든요 이야 이렇게 오 보세요 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야 저건 저거 뭐니 요새는요 콩갑버섯이 안보여요 여러분 저거는 또 뭐야 무슨 버섯이야 하나가 딸랑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나 이야 호떡이다 호떡 호떡이잖아 아니 이게 무슨 버섯이야 이야 보름달처럼 진짜 완전 약간 강대버섯 종류 같은데 이야 잠시만요 잠시 거문이 깼습니다 이야 세상에 돌기가 없는데 강대버섯은 돌기가 있는데 우와 세상에 우와 이야 오늘요 진짜 연기사리버섯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일찌감치 그냥 버섯이 없어서 화산하려고 하는데요 이야 저건 누가 어 음료를 먹고 저렇게 버렸었고 아유 하여튼 정말요 저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정말 중호합니다 와 산에 산속에 이렇게 보물들을 주는데 왜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고 가는지요 와 제가 주워가야 되겠어요 이야 여기에 보고 싱싱한 거 조금 채취를 하고 화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관을 이야 흰털깔데기 버섯이 굴락을 이루거든요 이야 진짜 잘 만나면요 이 기차놀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와 세상에 볶아 먹어도 맛있구요 이런거는요 채취해도 돼요 아우 근데 너무 메말랐어 이렇게 건조하니 아이고 능이 나올 때 어째꾸나 능이가 나올 건데 제가요 2년 전에는 9월 4일날 이곳에서 능이를 땄더라구요 야 갓도 깨끗하고 갓도 깨끗하고 갓이 완전 활짝 핀거는 채취를 안하고 빵시리 뻥시리 아이고 잠깐만 너무 메말랐어 그쵸 하하 메말라 설치 벌레나 먹었구나 그러면 너도 채취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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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건요 포자로 애들이 나온답니다 또 어떤거 야 얘들아 너희들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 정서나 주면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집으로 데리고 간단다 너도 나한테 잘 보였구나 깨끗해 최장님 원래 저는 이거 채취를 안 하거든요 근데 버섯이 없으니 뭐 이거라도 채취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장은 토요일이 장날이거든요 2,7장 그래서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 버섯이 안 보이네 저는요 오로지 제가 딴 거면 딴 것으로만 제가 판매를 하거든요 절대로 받아서는 제가 판매를 안 해요 여러분 자그만한 거 자그만한 거 너희들은 못 데리고 가 너무 캐싸 그리고 아내가 텅벼서 안 돼 알았지 가지버섯도요 서류버섯도 나중에 이제 능이 끝나면 이제 걔네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럴때는 걔네들 군락을 이루거든요 정말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아휴 이런 이런 맛이에요 사실 산에 다니는 거거든요 자연이 주는 선물은 정말 고기하고 값이지요 근데 왜 쓰레기를 버리냐고요 저희는 정말 주릅 따로 갈 때도요 쓰레기 엄청 버린다 물병하고 근데 진짜 저희는 하나 정말 버리질 않거든요 다 싸가지고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구나 아휴 멀쩡한데 많이 말랐어요 아휴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요 아휴 안되겠다 여러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가벼워 감수만 내가 올게 음 야 산세를 좀 잃었습니다 와 매미가 정말요 야 막바지에 계속 오르대고 있습니다 맴맵 이건 맴맵이 아닌데 아 맴맵도 울구나 찌르렁매맵도 있고 어머 야 너는 누구니 너는 여기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어 어? 너 누구야 낙엽 속에 얘가 뭐가 지금 안에 뭐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거미줄 걸려가지고 낙엽이 움직이는 건가 헷갈리네 여러분 오늘도요 아휴 제가요 연기사리버섯은 못 보여드렸네요 아 저 내일도 산행을 계속 할 거거든요 좋은 버섯 보면은요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언제나 아시지요 사랑하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지역은ust Gow spots 겉모습 흑